이 가수가 나오시면 저 가수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는데 하는 가수이십니다. 2주 전에 아침마당의 꿈의 도전 무대에서 어머니 노래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으신 가수, 유용채 가수이십니다. 그리고 도자기의 달인, 이천에서 도자기를 하시는데 도자기의 달인 40년이에요. 가수 유용채씨를 모시고 사랑도 추억도 내 세계 최고 여자 두 곡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수 유용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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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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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참고 믿다 한 평생 당신이 살고 싶어 쉬운 걸 말아요 스스로 스스로 내 맘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